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 입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1.8% 그리고 코스닥은 0.6%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모처럼 많은 이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환율이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 보인 1418원 15존을 기록을 했습니다 6과는 87 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환율이 저의 지수에 대한 발목을 많이 잡았죠 잡았었는데 뭐 이렇게 안정되는 모습에 대한 환율이 나타나면서 물론 뭐 워낙 약세 기조는 여전합니다 여전하지만 우리가 이제 1450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1450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 오히려 이제 일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도 그에 따른 안도감을 나타내고 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7,233억 원 매도 어 외국인이 4,946억 원 매수 기간이 1941억 원 매수 외기 코스닥에서는 어 개인이 180억 원 매도 외국인이 473억 원 매수 그리고 기간이 131억 원 매도를 나타내면서 양시장 모두 다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활약이 지수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4가지 먼저 뭐 내일장 추천주 어 또 봐야겠죠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일도 공개방송을 진행했는데 공개방송 진행했던 또 사마알미늄이 오늘도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공개방송 꼭 챙겨 보시구요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었고 어 급등 다음날 급등하는 종목군 그 오늘 또 사마알미늄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추천주도 어 확실할 수 갈 수 있는 기업 준비했으니까 마지막 거 꼭 한번 들어 보시구요 자 미국 증시 에서 우리가 11월 달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자 어제 공부를 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추가하는 내용하고 같이 한번 보고 자 두번째는 이제 땡큐 외국인 자 2350 포인트가 고점 일까 아니면 2420 포인트 일까 아니면 돌파를 할지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보다는 2차전지 자 오늘도 달린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중요한 일정들을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제 11월 1일 2일 어 지금 오늘이죠 오늘부터 fmc 회의가 열립니다 물론 어 요 회의가 열리고 뭐 또 다음달은 14일이죠 12월 14일 또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0.75 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예상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선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일자리에 대한 얘기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저 물가 잡기에 대한 물가에 대한 잡기가 나오면서 민생 안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나올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우리가 이제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 그래서 이제 상원은 이제 외교 국방 안보 관련된 부분 이라 보시면 되구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예산안 이라든지 어떤 이제 민생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원의 이제 주당 2명 이에요 주당 2명씩 그리고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상원은 공화당에 대한 승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대신 하원 같은 경우에는 박빙 내지 어 공화당이 박빙 우세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까보면 하원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를 미국 내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이 공화당이 다 승리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기조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구요 어차피 이 중간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2년 뒤에 이제 바이든에 대한 연임 선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현재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바이든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하게 걸릴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11월 10일 날 11월 10일 날 미국의 CPI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가에 대한 흐름을 예상을 해서 보면 유가가 지금 소폭이나마 그 이후로 조금씩 빠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은 그래 지금 예상치가 8.1 이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7%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번 달은 저는 쉽게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CPI가 유가가 다시 또 오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물가 상승률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서 8% 이상 넘어가 버린다면 이때는 또 우리가 픽아웃이 아니었나 7월 달에 9%가 꼭지가 아니었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CPI 발표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미 그에 따른 부분이 선반영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그래서 11월 10일 뭐 11월 달 중순까지는 강한 모습도 정강 후약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치만큼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대동 소유하게 나온다면 시장 큰 움직임 큰 이벤트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안도감에 대한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일정들을 한번 같이 보셨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내 공개 방송을 진행할 때 얘기했던 포인트가 이제 2250포인트가 지지점에 대한 형태를 띌 수 있는데 2250포인트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손받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앞에서 보면 2250포인트를 중심으로 빠졌던 자리들이 존재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위로 튀어서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자 이런 자리에서 튀어서 올라가면 손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자리는 이제 악성 매물에 대한 자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악성 매물을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 악성 매물을 매수로 돌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런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손받김이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시장이 지금 현재 다중바닥 형태이긴 하지만 일부 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나았다고 보고 매수가 유입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그 전 저점이었던 2150포인트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볼 때는 2350 그리고 좀 더 볼 때는 2420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335포인트 2350포인트까지 거의 근접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은 개비에 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다만 242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앞에 이제 매물이 꽤 많거든요 이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2350포인트까지는 한번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오르는 폭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그 다음 2420을 한번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은 외국에 대한 매수 수급이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오늘도 달린다 오늘 반도체 주들 주춤하는 사이에 2차전지 오늘 뭐 LGNS솔루션이나 삼성STI도 그렇고 오늘 잘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움직임을 좀 나타내면서 조금 확장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제 공개방송 추천주 방송에서 했던 종목이 사마일민용 오늘도 급등이 나타났었고 자 그리고 지금 뭐 LGNS솔루션이나 또는 LG화학 자 그저 사마일민용이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LGNS솔루션 LGNS솔루션도 좋은 모습 보였다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LG화학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롯데그룹에서도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좀 숨어있는 수혜적으로 될 수 있는 기업이라 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 나가는 요게 롯데건설이 그 돈만 빌려주지 않았으면 도전 모습을 유지할 건데 최근에 3개월 짜리 6.38% 고이자를 담아서 차익금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일부 악재에 대한 영향으로 못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심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과거에 미국을 크게 성장시켰던 몇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국책과제로 먼저 이제 유딜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났고 마찬가지로 이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부흥시켰던 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그 자동차 산업이 크게 미국 내에서 발전하면서 미국의 또 큰 성과를 또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나 민주당 공화당은 그런 부분으로 저는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 만들기였습니다 오바마가 8년 동안 연임을 하면서 만들었던 일자리 200만 개거든요 추산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500만 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 목표를 잡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친환경 일자리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이나 수소나 전기차라든지 이런 분야를 모두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서비스업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질적인 일자리를 원한다고 보셔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친환경 일자리 안에서 전기차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자원의 개량 개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재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완성품까지 미국에서 모두 다 다이렉트로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8월 10일 날 특집 방송으로 미국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인데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상온에 통과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중국을 차단하겠다 여기에 숨은 뜻을 봐야 돼요 그럼 밑에 보면 중국 vs 대 미국과 유럽 한국의 동맹체계가 형성되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언제 공부했습니다 8월 10일 날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져 있어요 근데 이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눈썰매가 좋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판매량 666만 대 중에 절반이 중국에서 팔렸다 절반이 중국에서 팔렸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것이 도겟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팔린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웨덴, 한국 순인데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합치더라도 지금 현재 50%가 안 돼요 50%가 안 됩니다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던 곳이 어딜까요? 그것도 중국이에요 중국이 LFB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현지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LFB 배터리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이 중국이 전기차 수출의 세계 1위가 됐다 중국이 최대 전기차 수출 지역은 유럽이다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57%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생산도 57%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비도 현재 50%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이만큼 2차전지에 대한 기술력이 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셀업체들 그리고 소재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요 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별표 3개 해놓을게요 2차전지 글로벌 점유율 8월 때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숨은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점유율 높은 곳이 CLTL이에요 우리가 흔히 닝더스다이라고 하죠 두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 세번째가 BYD 네번째가 파나소닉 다들 아시죠 SK1이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삼성 SDI 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CLTL과 BYD가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100% 이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자국 물주를 주는 자국 물량으로 넘기는 거죠 닝더스다이라든지 또는 BYD 쪽으로 물량을 다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점유율을 봐야 되는데 자 CLTL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22년 점유율이 35%까지 올라왔어요 2021년보다 더욱더 점유율이 높게 올라왔고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왜 줄었을까요 자 전세계에서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줄게 된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좋아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말은 결국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에 소비하는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는 다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산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2022년도 중국이 현재 전세계에서 50%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지금 현재 CLTL이 35%고 지금 BYD가 12%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이 현재 50%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35.5%를 더하면 자 얘네들이 47.8 아 48.2죠 48.2를 현재 중국산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중국 놈들은 중국 배터리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1이나 삼성 SDI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요? 미국과 유럽이 시장이 커지면 중국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국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중국 업체가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과점을 형성했는데 미운 중국을 미국이나 유럽이 도와줄 리 없다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기술적인 부분 올라왔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3분기 실적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환율 효과로 인해서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런 양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11월 달에도 좋은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예전에는 필수 4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분리막, 전해질, 양극, 응극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분화돼서 마이크로저거 들어가서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라는 하나의 섹터군 안에서도 좀 더 세분화되는 양상들이니까 꼭 그에 따른 종목군들 함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는 일반적인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삼성경제 승부를 걸고 있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방송사 매일경제TV, 서울경제TV, MTN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렸었고 현재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보시면 일단 YMTEC YMTE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충전소 인프라고 확대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24개구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도 직접적인 납품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주다 자 그리고 두번째는 나무가라는 기업이에요 나무가가 이제 3D 센싱 카메라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삼성에서 로봇팀, 로봇사업팀을 지금 격상시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림 한 개만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삼성에서 로봇청소기를 만들어냈었는데 여기 이 카메라가 3D 센싱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앞으로도 세번째는 로체 시스템즈에요 로체 시스템즈에요 마찬가지로 자동화 장비 관련된 부분 로봇 관련된 순환매 가능성이 저는 크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로체 시스템즈 신고가 한번 가보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많이들 안 들어오셨더라구요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영상 촬영에서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평상심 유지하시면서 자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좋은 생각 하시면서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내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